진짜 못해 손톱을 놨죠? 진짜? 생각보다 괜찮죠? 아 제가 사실 이렇게 클렌징을 하다가 손 눈썹까지 다 지울까 생각을 했는데 직접 손 눈썹을 못 붙이거든요 붙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왠지 붙여보면 한 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이고 나왔습니다 이해되세요? 네 제가 오늘 뭐 할 거냐면 마지막처럼 해서 나온 리사 메이크업 커버를 할 겁니다 복사, 붙여놓기, 페이스를 할 겁니다 똑같이 리사처럼 너무 떨려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쌤한테 받으니까 직접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! 베이스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쿠션 쓰는 게 편해가지고 항상 베이스는 쿠션으로 바릅니다 목도 살짝 해줘야죠 왜냐면 목이랑 얼굴이 색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목까지 살짝 남는 거를 이렇게 다른 빛이 들어가가지고 색깔 두 개를 섞여 주황색이랑 갈색 이렇게 섞여서 끝에 살짝 채워주시고 잠시만요 앞머리 다시 빗고 갑니다 오케이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섀도우입니다 근데 리사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쉬워요 진짜 여러분 완전 쉽게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얇게 펴 발라야 돼요 안 도는 가운데만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섀도우 발랐고 라인 완전 검정색 집중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말 시키지 마세요 말 시키지 마세요 오 오 오 오 살려주세요 어떡해 이거 이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건데 내가 알아서 살려야 되는데 오 된 것 같아요 오 진짜 무서웠어 진짜 제 눈이 짝짝이예요 이쪽 쌍꺼풀이 더 두껍고 얘가 더 얇아요 그래서 라인 그릴 때 이쪽을 티 안나게 살짝 더 두껍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자로 뺄 거예요 일자로 리사야 얘기지 말고 일자로 오 너무 두껍게 그렸나 자 이제 섀도우랑 라인이랑 연결시키게 그라데이션처럼 하려고 하는데요 섀도우를 이렇게 두 개 섞여서 할 겁니다 아주 조금 털고 얘는 진짜 조금 찍어야 돼요 웬 색깔이 너무 진해가지고 잘못 바르면 망칠 수도 있어요 어? 오? 여러분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?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애교살 위에서 발라야지. 금색 콜 살짝 토mer 여기 앞부분만 발라줄 겁니다 그리고 안더도 해야죠 이케 셀칭입니다 저 이렇게 싹 깎을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셀칭을 너무 좋아가지고 욕심이 많아요 저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마도 이마도 딱 다시 오케이 마지막 단계 바로 립스틱 사진을 보면요 주황핏이에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 어? 이제 메이크업 완성인가 이거? 2% 좀 부족해 아! 의사! 의사로 변신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어떡해! 의사! 이렇게 가야되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너무 신기하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라이크 눌러주시고요 친구들이랑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시고 의사 메이크업 많이 따라해주세요 밤에 만나요 여러분 약속 진짜 꼭 봐요 밤에 오케이? 여기까지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띠용 비 방송국음악 다시 그 장량이잖아요 띠용 암 헤어리 이 영상은